생선 확인 바로 앞으로 톡 쳐서 바로 앞에서부터 봉투를 이비 봉투를 물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줄을 주진 말고 그렇다고 줄을 또 아예 안 주진 말고 지그시 주는 식으로 쭉 가져갔으니까 요번에도 비슷한 형태를 보일거라 생각을 해요 오케이 쭉 가져갑니다 지금도 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먹어 지그시 견제 아 먹다만에 먹었다 뱉었어요 지금 더 먹어라 더 지금도 지그시 가져갑니다 견제 아 뭐야 끝에 머물고 지금 계속 가져가는데 소리가 지금 톡톡 치는게 보이시죠 톡톡 치잖아요 그죠 요때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얼추 이런식으로만 계속 몰아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띄워야 돼요 여기 밑에 약간 깔아앉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쳐박을 수가 있으니까 띄워야 됩니다 띄워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바위에 또 살짝 걸려있어 어허 어허 애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힘을 많이 쓰네요 오늘따라 왜그러지 애들이 힘이 좋습니다 지금 어허 저거에 올리면 되겠네 오케이 올라왔고 어허 살짝 지그시 땡기고 사이즈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생선 확인 음 기다려주세요 어쩐지 플레이스크미 tö 어쩐지 이제